이렇게 많이 펴지죠? 많이 펴지도 돼요 팔이 펴지지 않게 팔이 펴지지 않게 팔이 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체가 숙여져요 타코는 사이드 스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펴놓으니까 상체가 숙여지고 펴놓은 동작 때문에 움직임에 뭔가 움직임이 작고 제한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준비 불기치기해요 지금 좋았어요 방금은 되게 잘 맞았어요 3구가 2구가 1구가 2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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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밀지 말고 앞으로 2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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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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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둘 둘 셋 하나 둘 둘 셋 또 와 밀죠? 밀리지 않아 그렇죠? 딱 옆으로 팔은 모아서 움직여요 그렇지? 팔이 많이 멀어지지 않게 춥 오케이 준비 준비 또 잘하셨어요 하나 둘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렇죠?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꾸 모으세요 그렇죠? 모아서 모아서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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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그렇죠? 준비자 하나 둘 둘 둘 셋 둘 가까이 그렇죠 그렇지 둘 셋 셋 셋 둘 둘 둘 둘 셋 넓지 않아 그렇죠? 한번에 돌아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얘가 나가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되는데 다리하고 왼발이랑 왼손이 같이 가야돼요 그렇지 이미 늦어요 딱 한번에 그렇지 팔이 펴지는 걸 빨리 고쳐야돼요 많이 펴지면 안돼요 그렇지 오케이 지금도 그렇죠? 콩이 오면 항상 이렇게 여기다 미리 힘을 주는 거야 탁 이렇게 돼야돼요 그렇지 내려가요 중심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요 그렇지 축 축 늦어요 늦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다다 자 펼쳐 축 축 지금 돌아서려고 예치겠죠 그렇게 하면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 백드라이버 하세요 축 축 다시 앞으로 밀지 말고 잡아서 중심이 높지않게 힘 빼고 부드럽게 힘 빼고 지금도 세요 힘이 안빠져 계속 상체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늘 그래야 상체가 느낌이 가벼져 상체가 숙여지는게 중심이 내려가는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쳐줘야 돼 그래야 자꾸 힘이 빠지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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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부터 축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겹쳐져요 공이 오는 방향으로 잡아서 잡아서 이거는 알고 계신 내 나쁜 습관 중에 하나인데 계속 연습을 할 수 밖에 없어요 보완을 해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빼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겹쳐지고 있지만 잡을 때까지 돼야 돼요 그렇지 좀 더 가야죠 왼발이랑 라켓이랑 머니까 이렇게 더 많이 되겠죠 두꺼워야 돼요 아 아